안녕하세요 안녕 안녕 해피 뉴 이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안녕 안녕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잠시 여러분들께 인사드리려고 지금 kbs 시상식 시상을 마치고 집에 가는 길에 오랜만에 라이브 방송을 켰습니다 모두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2023년에는 다들 마음 아픈 일 없이 웃는 일 가득하시길 바라면서 원하시는 것 하고 싶은 일 모두 다 이루시면서 살 수 있는 그런 한 해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도 2022년을 굉장히 뜻깊게 잘 보낼 수 있었는데요 모두 많은 사랑과 관심 보내주신 여러분들 덕분에 가능했습니다 2023년에 또 새로운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이제 조금만 기다려주세요 네 저도 그런 한 해 보내길 저도 소망하겠습니다 1년만에 제가 kbs 시상식에 제가 작년에 받았던 최우수상을 또 시상을 하러 지금 kbs에서 집으로 가는 길입니다 네 사랑합니다 제가 인스타에 올렸듯이 음 네 아시아 팬미팅 투어도 이제 올해 벌써 지난 해가 되었네요 잘 끝내고 네 이제 다시 2023년을 향해 나아갑니다 2023년에도 열심히 네 활동하는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요 감사합니다 잠깐 인사드리려고 켰던거라 인사드렸으니까 저녁 가볼게요 여러분들 1월 1일 잘 보내시길 바랍니다 지금 한국은 음 벌써 1월 1일이 됐지만 또 시차가 있는 나라에서는 좀 더 늦을지도 모르겠네요 사장님이 전화 오신데 잠시만요 네 사장님 전화 잠시 거절했고 네 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 또 연기대상에 또 저 보러 와주신 많은 분들이 있어서 제가 꽃다발도 많이 받고 네 제가 상 받은 줄 아실 것 같아요 너무너무 감사하고요 또 팬미팅이 참 뜻깊었던 게 네 음 참 저와 함께 새로운 경험을 해주신 분들이 많았던 것 같아요 뭐 이를테면 해외에도 처음 네 방문해 주신 분들도 꽤 있었던 걸로 아는데 참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왜냐면 음 저는 어 저 주위에서 많이들 도와주시고 또 케어해 주셔서 참 편하게 이동할 수 있었는데 또 저를 보기 위해 어려운 발걸음 해주셨을 그 모든 분들께 정말 정말 감동받았다고 감사했다고 인사드리고 싶습니다 모두들 사랑합니다 제가 이번에 배운 네 I love you la 까지 6개의 국어 사랑해요 기억하고 있어요 모두들 감사합니다 해피 뉴 이어 저 이제 가볼게요 안녕 바이바이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